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아침 7시 42분 불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제 아침에도 제가 악재가 많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침부터 악재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죄송스러워서 악재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코스피가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종가가 2299포인트 2300이 무너져가지고 이와 같이 차트가 갭 하락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번에 갭 하락으로 이와 같이 갭이 생긴 이후로 이 갭을 메꾸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또 더 떨어지고 있는데요. 악재에 악재가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SK하이닉스가 완전히 적자에 빠져 있고요. 삼성전자 또한 뚝 떨어져가지고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차트상의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갭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6만6천원 선까지 이와 같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지금 시세 조정 의혹 때문에 검찰까지 또 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시장 상황이 완전히 2300선 코스피가 무너지면서 또 코스닥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고 원달러 안률은 여기 보여드리는 거죠. 10원이 올라가지고 1360원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사실상 지수들이 다 올해 2023년 초 이런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상저하고라 그래가지고 하반기에는 조금 좋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가진 여러분들 종목 중에 거의 어제는 70%가 하락을 했다 그랬는데 그 이상인 어제의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상황 보셔도 알겠지만 나스닥이 마이너스 1.76%로 뚝 떨어져가지고 외국인들도 지금 계속해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뭐 하나 이렇게 좋아지는 상황이 없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5%대에 또 육박하고 있고요. 아무튼 중국의 부동산업체의 또 디폴트 정쟁 확산 소식 여기다가 영풍제지 사태 반대매매 규모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다 하락할 수밖에 없는 악재로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가 또 3분기에 엄청난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가지고 SK하이닉스의 적자가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다가 지금 또 시세 조정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 이런 그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과 관련해가지고 카카오가 지금 현재 이렇게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이란이 만약에 참전을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참전을 했을 때는 3차 5일 초 끝까지 올 수 있다라는 이러한 또 악재가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이스라엘 침공 이후에 중동 정세가 지금 현재 한치의 앞을 가는 게 어려운 이런 모습입니다. 영내 지금 확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를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확전으로 이란이 개입돼가지고 중동 전역에 전쟁의 소유리가 소용돌이 속에 빠져드는 5차 중동 전쟁 우려 이게 바로 3차 대전으로 또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3차 세계대전으로 비유되기도 하는데 5차 중동 전쟁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시장 글로벌 경제에 완전히 치명타고요. 유가의 향방이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중동발 지금 불안이 유가를 급격히 치솟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이것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연준이라든가 각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완전히 더 기름을 붓는 꼴이 돼가지고 각국 경제 상황이 완전히 지금 충격에 빠져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동 전쟁이 오일 쇼크 수준의 유가 급등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고요. 이게 전 세계의 불안감으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5차 중동 전쟁이 곧 터질 것 같은 완전히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인데요.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싹 쓸어버리겠다. 전부 사용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자지구로 지상으로 투입돼서 하마스를 박멸시키겠다는 이스라엘 전 세계 각국은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를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하마스 섬멸하기 전까지는 후퇴하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태도가 중동 전역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마스가 공격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전만은 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동발 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이런 1차 오일 쇼크 직전의 상황과 지금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 불안도 그렇고요. 또 이스라엘, 이라크, 시리아가 맞붙은 4차 중동 전쟁 때문에 1차 오일 쇼크가 왔던 건데 지금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오일 쇼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차 오일 쇼크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둘러싼 많은 나라가 참전하면서 촉발됐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 유가가 150달러까지 올릴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지금 가장 관건인데요. 오늘도 우리 시장 금요일을 맞이해 가지고 올릴 만한 요소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이 이렇고요. 우리 불큰봉 시사미 종목 탐구 금주 추천 종목이 극동유화였습니다. 유가와 관련되고 또 한동훈 관련주로 분류된 복합 테마를 구성하고 있는 극동유화 한 주간에 완전히 냉탕 온탕을 오가는데요. 어제 정말 크게 한번 치솟았습니다. 이런 그 묘미를 갖고 추천을 드렸는데 불큰봉 시사미 종목 탐구에서 이와 같이 잠깐 보여드리면 불큰봉 시사미 종목 탐구는 우리 제자분들이 들어와서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추천주 극동유화 이거는 비공개 밴드인데요. 추천주 극동유화 한동훈 총선 출마설 종로결시 이재명 상대 또 기름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입니다. 유가 반등에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일촉즉발 지금 변수가 많고 이스라엘 지상군이 그저께 밤에 가자지구에 비교적 대규모의 기습 공격을 했다는 소식 때문에 유가가 올릴 거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얘기들인 5차 중동전쟁, 3차 오일 쇼크 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극동유화를 이와 같이 크게 상승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큰봉 시사미 종목 탐구 이번주에 추천 종목입니다. 오늘 관심주 금요일인데요. 수고비 아침에 들어오지 않으면 오늘 전체적으로 대응을 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관심주로 보고 있는 게 SH에너지화학하고 우기2, 우리기술투자 이 두 종목입니다. 이렇게 두 종목 관심있게 지금 보고 있고요. 뉴욕 즉시 GDP 성장률 강세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1.76%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우리 시장에 오를 만한 변수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외교 장관회담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금 회담을 갖고 양자 간의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도 또 논의하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의 대응에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대화로 좀 효과가 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의 이런 모습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기온이 13도인데요. 어제 비가 조금 오니 기온이 좀 떨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선선한 가을 날씨입니다. 어제는 낮 기온이 굉장히 따뜻해 가지고 좀 더운 기온이 좀 있었는데 이제 좀 비가 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테마로 형성되고 있었던 게 이제 석유관련주인데요. 지상전 작전 소식 때문에 석유관련 극동유화가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요. 나머지 석유관련 종목들은 다 시세차익이 나와서 음복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지금 핑크퐁 관련 삼성출판사가 핑크퐁 관련해 가지고 상한가를 치고 저출산과 관련해 가지고도 또 이런 캐리소프트 같은 종목들 삼성출판사 핑크퐁의 이와 같이 강세 영향 때문에 출산율 저하 관련해 가지고 저출산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폐렴 확산 우려 때문에 호흡기 테마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맥아이, CS 같은 호흡기 테마 움직임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호흡기 테마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움직임과 소외병 럼피스킨병이 확산하면서 한우 고기 도매가격이 상승하면서 대체육, 고기 관련주들 많이 꺼내든가 이런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럼피스킨병에 관련해서 대체육을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리아나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던 소식 때문에 또 우리 바이오 같은 이런 마리아나 관련주들 조금 움직이다가 시세 차이 나오면서 어제 다시 이렇게 긴 윗골리를 달고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테마가 개별 테마로만 움직이고 크게 중심적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도 없고 악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증시 주변 상황도 가장 저점으로 46조 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객의 예탁금이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또 조심스러운 금요일 오후를 맞아야 될 것 같아서 아침에도 수급이 잘 들어오지 않고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러면 오늘 대응을 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도 같이 파이팅하면서 또 금요일 10월 27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